간호법에 반대해온 의료연대는 총파업을 취소하며 환영했지만 간호협회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술 업무를 중단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간호협회는 오늘 오전 구체적인 방식과 수위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내용은 오태윤 기자입니다. 간호법 재정 약속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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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협회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되자 즉각 반발했습니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께 소상히 알릴 것이며 간호법 재정을 위한 투쟁을 끝까지 멈추지 않을 것을. 간호법에 국회 재의결을 요구하며 법으로 정해지지 않은 업무를 거부하는 준법 투쟁 방식의 단체 행동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관행적으로 의사 역할을 일부 수행해온 진료 보조 인력, PA 간호사의 업무 중단 등이 현실화되면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간호협회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단체 행동 방식과 수위를 밝힐 예정입니다. 반면 의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며 총파업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도 간호사 처우 개선을 책임지겠다며 간호협회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간호사 여러분들은 지난 100년 동안 환자의 곁을 지켜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다며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태윤입니다. pork부인은